태극 8장 8급 돌려치기가 있다. 수련시 유의할 것은 발차고 뒤로 두 걸음 물러나는 보호법의 정확선과 두 발 당선과 뛰어차기 동작의 차이점 및 습득 요령이다. 태극 8장은 태권도 1급 과정이다. 도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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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을 옮겨 딛고 오른 뒷굽이 손날 맞기를 한 후 앞으로 왼발을 밀어딛으며 왼 앞굽이 몸통 바로지르기를 한다. 이때 앞굽이 뒷무릎은 펴져 있어야 한다. 오른발 앞차고 제자리 물러딛고 이어서 오른 범석이 바탕손 몸통맡기를 한다. 이때 바탕손 몸통맡기 시작점은 어깨 높이에서 하며 끝점은 바탕손 명치와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한다. 왼발을 옮겨 딛고 왼발을 옮겨 딛고 왼 범석이 손날 맞기를 하고 왼발 앞차고 내딛고 왼 앞굽이 몸통 바로지르기를 하며 왼발을 끌어당겨 왼 범석이 바탕손 몸통맡기를 한다. 방향을 바꾸어 오른 범석이 손날 맞기를 하고 오른발 앞차기를 차고 내딛어 오른 앞굽이 몸통 바로지르기를 하며 오른발을 끌어당겨 오른 범석이 바탕손 몸통맡기를 한다. 오른발을 옮겨 딛고 왼 뒷굽이 거들어 아래 맞기를 하고 왼발 앞차고 땅에 디디기 전에 오른발로 뛰어 앞차고 내딛어 오른 앞굽이 몸통 맞기에 이어 몸통 두번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오른 뒷굽이 한손날 몸통 바깥맡기를 하고 왼발을 약간 밀어 디디어 왼 앞구이 오른 팔굽 돌려치기를 하고 오른 등 주먹 앞치기를 하며 몸통 반대지르기를 한다. 방향을 바꾸어 오른발을 약간 끌어 왼 뒷굽이 한손날 몸통 바깥맡기를 하고 오른발을 약간 밀고 나가 오른 앞굽이 왼 팔굽 돌려치기를 하며 왼 등 주먹 앞치기를 하고 몸통 반대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끌어 정면을 바라보며 기본준비석이로 선다. 태극팔장의 응용동작 거들어 바깥맞고 두발 당성차기 거들어 바깥맞고 지르며 따라 들어가 두발 당성차기를 한다.